샬롬! 1위 신광교회 아동국 세비콘터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사순절 성경켈리 28일차에요 친구들 오늘도 준비물 잘 챙겨왔겠죠? 그럼 바로 재미있는 게임으로 시작해볼게요 슝슝 방송 또는 기대부터 준비학식 준수 방금 бесп idag 인지로nant게 좋은데jakum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번 문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맹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나바 2번 바리세인 3번 바디메오 정답은 3번 바디메오입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내 땡땡이 너를 구원하여느니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생각, 2번 믿음, 3번 행실. 정답은 2번 믿음입니다. 오늘은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친구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